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전투표에 매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게끔 선관위가 다 제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 내용도 제이아제이님이 이렇게 자세히 적어서 여러분들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주의를 한 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정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발각되지 않고 부정선거를 아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제도를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내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가시게 되면 신분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신분증이 스캐너가 되면서 컴퓨터에 신분증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왜? 그 이미지를 합산하게 되면 A투표소에서 몇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투표일 마감이 딱 되자마자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물을 다 없애보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분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분증 이미지는 모두 다 투표가 끝나는 날 바로 뭡니까 삭제해버린 겁니다. 투표장에 사전투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사진찰령도 이러면 금화입니다. 누구도 투표자 수가 사전투표자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도독질한 겁니다.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런 미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진교훈이 당일투표의 48.5%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65.7%던 겁니다. 이거는 뭐 1000% 부정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게 차이집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진교훈 더블당 플러스 17.2% 국민의힘 마이너스 16.9%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김태우 포를 여러분들 도독질했다는 이야기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김태우 국힘당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17.5%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진교훈 함께 17.5%를 더해 준 거죠.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조작한 겁니다. 이것은 4.15 총선의 전국 평균 25% 훨씬 더 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뭘 조작했느냐 투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실제로 15.43%가 여러분 투표에 참가했는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22.96%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7.49%를 뻥튀기하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 3만 7473명을 만든 겁니다. 그걸 전부 진교훈이 함께 더해 준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죠. 저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방법이 깔끔하고 안정됩니다.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 시운전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겠지만 만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여러분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면 여러분들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를 조작할 수 있고 더블당이 대략 214석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검증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보시게 되면 이 애들이 어마어마한 이름들 교활하다는 걸 느낍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을 보시게 되면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보관해야 된다. 마감시간이 끝나면 그냥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사전투표자로 실제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조작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가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걸 22.96%를 뻥튀기로 해버린 겁니다. 선관위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2015년도에 법을 개정해버린 겁니다. 신분증 이미지를 그냥 투표일이 딱 마감시간되는 끝나고 나면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증거인멸을 완전히 해버리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의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간 이후에 즉시 삭제한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몇 명이 참여했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상황이 된 겁니다. 15.43%를 했다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작된 후보별 득표소를 선관위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도 볼 수가 없는데 투표장에 들어온 신분증 이미지 개수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야에 계시는 제의님께서 상시하게 적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의 즉시 삭제 지시 규정이 의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86조 2항 그 모법은 공직선거법 158조 2항입니다. 그게 밑에 공직선거관리규칙 86조 2항에서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난 이후에 지체 없이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이미지를 보관된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에 즉시 삭제를 지시하고 있는 죄입니다.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에 해당하므로 즉시 삭제 규정에 의해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이 삭제되고 없다는 것을 의뜻한다. 아무도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모르게끔 선관위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허물어질 수가 있는지 선관위가 마음대로 위조투표제를 쑤셔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2015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86조 2항 명단의 즉시 삭제 규정의 의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80조 2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83조 3항은 부정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정한 양대 독소조항임이 밝혀졌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86조 2항에 의한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의 즉시 삭제 규정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에서 양대 조작 하나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다른 하나는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이걸 통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원하는 것만큼 사전투표율을 부풀릴 수가 있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 투표자 수 기준으로 37,453평 그걸 여러분들 가공의 수를 만들어 가지고 진 교훈이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걸 윤 대통령 다 침묵한 겁니다. 국힘이 다 침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4월 10일 총선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침묵함으로써 이미 선거가 결정된 겁니다. 그 이후에 특위위원들이 이런 요구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오오가고 있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이 양반들은 싸울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나 국힘은 선거 부정을 싸워 가지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소나무님께서 윤 대통령께서 국민들 소리를 묵살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관심한 국민들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 살아라 이야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당신들 노예 되니까 정신 체리라 정신 체리라 정신 체리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정신을 못 차리면 새끼들하고 노예로 사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쿨하게 이야기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겠다 무관심하겠다 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여러분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안 찍고 인쇄 날인을 해 가지고 원하는 것만큼 위조 투표를 만들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놓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는 몇 놈이 하는지도 전혀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여러분 부족하니까 신분증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다 투표 끝나면 다 삭제해버리는 것까지 여러분들 제도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넘어가는데 대법관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국민 다 합쳐 가지고 뭡니까? 다 나라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보는 겁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의해서 가짜 사전투표지를 진짜와 유사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자유재란권을 부여하고 있는 오프라인 실물투표지 조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즉시 삭제 규칙으로 인해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과 참여자 수를 전혀 알 수 있는 명부가 삭제되고 없으므로 통합선거인 명부의 사전투표 참여자 명부를 저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해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 통합선거인 명부 위변조를 아무도 하더라도 진짜 여러분 사전투표는 몇 명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미친 선거를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고칠 의지가 대통령이 전혀 없는 겁니다. 도미니카 님이 국내에서 유일한 부정선거 방송 생각보다 구독자가 너무 작습니다. 구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60만 이상이 된 지가 여러분들 2년이 된 겁니다. 60만이 되면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게 되면 최소 1만 명 이상은 봐야 되는 겁니다. 1천 명 정도로 줄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죠. 이 방송을 몇십만이 봤으면 벌써 세상이 흔들렸겠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냐고요. 윤 대통령이 등장할 때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냥 다 같은 통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끼리 해가지고 같이 가다가 망해라 이야기야. 그래서 우파 유튜브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옥죄 가지고 뭐죠. 그냥 광고 수입을 없애버립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방송이라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내마저 입을 다물게 되면 그냥 다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홍콩처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가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감싸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채널이 완전히 그냥 거의 박살이 난 거 아니야. 한 10분의 1 정도 줄어든 거 아니야. 공병호 tv의 채널이 10분의 1 정도 파워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이 나라에 살겠냐고요. 이렇게 선거 부정을 하는 나라에서 조작이 일상화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하늘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무심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배들이 불러가지고 지금이야 내 안께 별일 있겠나 이렇게 하겠지만 점점 조여오겠죠. 이 공직선거법 제 158조 2항 사전투표자의 신분증 이미지는 투표일 마감시간 이후 즉시 삭제한다. 이거를 2015년 8월 13일 개정을 넣은 겁니다. 관련 공직선거 관리규칙 84조 2항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사전투표자를 진짜 몇 명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 총선은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총선 4박 5일 전에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입니다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를 한 한 달 전에 선거인수가 결정되면 선거인수에 맞춰서 조작을 할 거니까 선거인수 만들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뭡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할 건지 8.5%를 뻥튀기 할 건지 결정은 하겠습니까 이제 이 두 가지 공직선거법 이거하고 158조 2항 신분적 이미지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인쇄나린으로 가름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다 이제 옥죄인 거죠. 다시 한 번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서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453표를 진교훈 더블당 후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압승을 했거든요. 비슷한 방법이 4월 10일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규정을 저도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제야제이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가름한다. 그 내용을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 158조 3항인데 그거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5조 3항에서 인쇄나림으로 가름한다로 바꾸어가지고 위조투표율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선관위가 장악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에는 선거인 명부가 없고 통합선거인 명부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 몇 명 참가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스캔을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 삭제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뭘 바꿨습니까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사전투표다수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치유되는 건 아닌데 지금쯤 선거가 여러분들 한 90일 남은 시점에서 그나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정도를 관철시켜야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힘의 지지 발언이란 건 전혀 저는 안 합니다. 전혀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벌써 그냥 이렇게 손 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처럼 유윤석열 대통령이든 지지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벌써 손 이렇게 손 다 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예수는 뭡니까 지지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벌써 손 다 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